우리가 1, 2교시에 한 게 이렇게 몸의 움직임으로 우리 관계를 보는 거를 해 봤어요. 우리 몸의 움직임은 마음의 어떤 의도를 나타내요. 아까 우리 피자 만들기 할 때 미호 부부님은 막 이렇게 스킨십 전체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돼지토끼 부부님은 거기까지 계속 못 하셔. 다른 부부 하는데 하려는데 뭔가 불편한 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보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고 내 마음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이런 움직임은 모든 게 내 마음에서 이렇게 일으킨다고 해요. 이게 제가 전공으로 하고 있는 사이코 모토릭이라는 마음이 몸의 움직임을 만든다. 괜히 이런 움직임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 한번 이거 읽고 시작할게요. 저희가 이제 만족하는 부부, 만족하는 부부는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있어요. 서로를 인식하고 적응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것. 서로를 인식, 서로를 안다. 서로를 인식하고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적응을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쉬는 부부, 쉬는 부부의 원인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시민성 성기능이 어려움. 발기부전, 조로, 지루, 성교통, 질경, 수행, 불안.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이런 부부들은 이런 고민을 해요. 우리 아내에게만 안 돼요. 뭐가 안 될까요? 발기. 우리 아내한테만 안 서는 거야. 우리 아내한테만 발기면 안 돼요. 우리 남편한테 삽입이 안 돼요. 할 때 재점감이 들어요. 만족시켜된 불안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시민성 성기능의 문제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쉬고 있잖아요. 쉬고 있었잖아요.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찾아보시는 거예요. 이거요? 그리고 전희의 문제, 전희. 전희는 뭔지 아세요, 전희? 애무. 애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전희를 포 플레저라고 설명을 해요. 포 플레저를 볼까요? 포 플레저. 즐거움 위에서. 응, 전의 즐거움. 침실 말고 우리 거실에서의 사이가 어떠냐는 거예요. 거실에서 잘 만지고 잘 느끼냐는 거예요. 단지 스킨십 말고. 신체적, 심리적인 관계적인 만족이 있냐는 거예요. 거실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자기야. 침실에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근데 거실에서는 우리가 핸드폰만 봐. 어? 어? 좀 전문이다. 좀 전문. 그러면 거실에서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좋게 만들어? 코미디언이 있으면 되는 거야? 아, 그러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거실에서의 관계가 안 좋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 맞네. 자, 이제 우리 알았어. 이제 어? 첫 번째 언니는 마음의 문제가 있었다. 두 번째 문제는? 몸? 심지어? 몸 문제? 포 플레저. 거실에서 우리 사이가 안 좋다. 욕구를 자전시키면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재미가 없다. 기술. 기술 부족. 야, 이거 중요하다. 같은 게는 상대도 못 바꿔, 지금. 근데 맨날 똑같아. 그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다시 이걸 조금 빼시고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